현재 나이 73세, 노인 박수와 그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참 풋풋한 커플이네요 오늘은 어떻게 안 들여보내나 일단 술부터 먹여? 아, 오늘은 뭘 잡았나? 가방? 구두? 둘 다 다 사달리지 뭐 어? 할아버지다 아씨, 노래 안고 안하나 뭐야? 내가 제일 어리잖아? 아, 모르겠다!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라 제발 오지마라 오지마 어떻게 하지? 지금 양보하면 꼭 억지로 일어나는 거 같잖아 이거 아, 신경쓰야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그래, 그럴 수 없이 이럴 땐 어린 놈이 자식이야 할아버지가 앞에 서 계시는데 그니까 자는 척하는 것 좀 봐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 아, 이 정도는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이 아, 왜 나한테도 난리야 어휴, 좀만 잊었으니 큰일 날 뻔했네 저 할아버지 남대문 열렸다 대박 팬티도 빨간색이야 하하하하 어, 괜찮으세요? 아 내가 힘이 뭐야, 이 할아버지 지금 손이 어디에 있는 거야? 설마 지금 내가서 훔쳐보고 저러는 거야? 뭐 이런 놀잇내가 다 있어 완전 변대 아냐 다 변대 아니에요 네? 나 변태 아니라고 그, 아가씨 가수는 절대로 본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쟤가 뭘 어쨌다 그러세요? 괜히 찔리니까 음, 변태 이런 젠장 나 변태 아니라고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어? 지금 속마음으로 나한테 변태라고 그랬잖아 난 너의 목소리가 틀려 네? 나 너의 목소리가 틀린다고 뭐야, 이 할아버지 치매 오셨나? 예! 난 치매 아니야 그냥 난 단지 너의 목소리가 틀릴 뿐이야 그럼 어쩐지 남대문 열고 다니실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남대문도 내가 몰랐어 알았으면 닫았지 응? 내가 일본 남대문을 열고 다녔겠어? 너 나 일부러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 변태 아니라니까 이 집사람들이 다 진짜 아, 나 시끄러워 지하철 전산했나 너, 뭐야 어떤 자식이 뭘 봐, 이씨 눈 까, 이씨 확 물 뜯어볼까 이런 개 자식아 나 언제 봤다고 욕해 이 사람 자식아 이런 개 같은 아니, 아니 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를 봤나 이런 이런 싸가지 없는 개 자식을 봤나 이 자식이 또 이러다 왜 이러세요, 할아버지 지 없는 동물한테 뭐야 동물 동물 어, 빼빼 좋아 덮어, 덮어 덮어, 덮어 이 자식이 여기 동물이면 동물도 없대 생각 없잖아 아니, 이 자식이 이게 이 자식이 개 자식이 변태네 자기가 변태면서 누구보고 변태래 이 개 자식이 오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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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얜 명하네 난 단지 얘 목소리가 틀릴뿐이야 그리고 너의 목소리도 틀려 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틀려 어 야, 너 얘기해봐 개 개 현재나이 73세 노인 박수와 그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불행한 노인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